오늘 말씀은 5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5월 23일 화요일 날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5월 23일 날 큐티할 때 두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묵상하도록 하셔서 23일 큐티 내용을 지금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안목적으로 체결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지켜질 때 이 사회가 잘 유지되고 지탱이 되죠 예를 들어 본다면 교통질서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교통질서는 안목적으로 체결된 약속이 맞죠 빨간불일 때는 가면 안 돼 파란불일 때 가야 돼 그리고 노란불일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 이런 거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이 안목적인 약속에 따라서 차를 타고 다니고 또 걸어다니는 사람도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공질서도 있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줄을 서서 나의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버스를 타면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저 자리는 노약자를 위한 자리야 임산부를 위한 자리야 이런 것들이 안목적인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죠 도둑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는 굉장히 곤란스러워지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 이것 또한 약속으로 우리가 서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켜야 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법에 따라서 당신은 처벌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공통적으로 체결되어져 있는 약속인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여러 약속의 근간을 두고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성령 속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죠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낼 거야 건져 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을 거야 계속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약속을 맺으면 서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쌍방이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죠 한쪽에서 모든 것 다 짊어지는 약속은 인간 사회에서는 잘 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주어지지 않는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서 내 백성 삼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상태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약속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그 약속은 체결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그 약속은 실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앞에 구원과 관련된 것은 일방적인 약속이었다 했죠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정되는 약속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이라는 조건이 따라와요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줄 거야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내 말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너희들을 심판하고 구짓고 벌을 내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약속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과 또 순종할 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들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실행되어진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하고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지 알아야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낼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려하게 될 가난한 땅의 정확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 오늘 나타났던 이 지명들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면 남북으로 약 250km 정도, 동서로 약 100km 정도 되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지도해 보이죠? 진한색, 살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지명들을 다 연결하면 진한색, 살색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계는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들을 조사해 보면 이것보다 훨씬 커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실제로 지금 가난한 땅 정복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보다는 훨씬 작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면 이때 이 당시에 가난한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만큼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여기가 홍해고 아카바만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끝에 걸려 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스리던 영토는 아카바만 끝에 이스라엘 영토가 걸려져 있고 여기는 지금 걸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위쪽으로 봐도 훨씬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여기 있고 비교해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훨씬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겠다 약속한 가난한 땅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영토였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영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가난한 땅에 정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너희들의 상황과 너희들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만큼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난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되고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돼요 당장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요단강은 우기 때라서 물이 범람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 건너가면 그 다음에 눈앞에 드러나는 건 무엇이죠? 요리고성이었다고요 가난한 땅에서 제일 크고 제일 튼튼한 요리고성 요리고성을 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요리고성을 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쪽에서 가난한 족속들이 치고 올라오고 북쪽에서 가난한 족속들이 또 치고 내려오면 가난한 땅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지 없이 가난한 족속들에게 포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심과 걱정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너가란 말이야 설사 이 강을 잘 건너갔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저 요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란 말이야 그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요리고성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가난한 땅 한 복판에서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가난한 족속과 북쪽에서 밀어서 내려오는 그 가난한 족속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걱정되겠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것이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난한 땅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가난한 땅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로 정확한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건 신약 백성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체결한다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불안해하고 주저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걱정하지 마라 어느 땅 줄 거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잘라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여러분 광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완악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말고 누가 더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출애국 하는 과정에서 광량 4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봐왔잖아요 불순종하고 완악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사들을 계속 봐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축복과 관련된 것이든 심판과 관련된 것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들이 경험한 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가면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성취하고 이루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어떻게 성취되어 졌는지 여러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장들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다 실현되어 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 약속들이 실현되어 지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내 소망 내 바람 나의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올해 1월에서 3월달까지 참 힘들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지날 때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전할 때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이곳으로 옮겨와서 첫 예배 드리면서 새 일을 행하셨고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두 달 동안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기도하자 제가 제안했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정리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에 강들을 낼 것이다 그 강물을 마시면서 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게 해 주실 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해 주실 거다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예루살렘이 좁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넓은 땅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사야 49장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6장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이사야 66장의 말씀이었어요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두 달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들었던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붙들고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자 한 걸음씩 많은 걸 기대하고 바라지 말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면 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견디고 버텼다고 저는 앞으로도 교회 상황과 관련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길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강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것이라고 저는 교회와 관련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많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힘내실 겁니까? 어떻게 일어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꼭 찾아서 그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둘째로 가난한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땅 안에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 안에서 살아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그 경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약속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약속을 맺은 당사자 서로 간의 의무가 있는 약속입니다 복과 관련된 약속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의미가 이 땅 경계선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가난한 땅 경계를 벗어나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난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섞여서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약속의 연장선에서 보면 너희들이 만약에 가난한 족속과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에게 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한 부분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했어요 반대로 이 경계를 잘 지켜서 가난한 땅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너의 소산물이 복받고 너의 짐승, 너의 자녀들 네 품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복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동들이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가 서고 에바야산에 여섯 지파가 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선포된 것들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신명기 28장에서만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나요?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면 다른 곳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복 줄 거야 그런데 내 말에 불순종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벌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물론 가난한 땅 그 경계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것들이 전제조건으로 붙어 있죠 그렇죠? 가난한 땅 안에 자기들이 살아야 될 그 경계선 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에 가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의무나 조건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 선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은 그냥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나의 말이 순종해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그 말이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고 그 말이 불순종할 때 저주와 심판이 주어지잖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땅의 분명한 경계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면 복이다 이 경계를 넘어가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잘 살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땅의 분명한 경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동들은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차지할 땅의 크기와 경계를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의 크기와 경계를 누가 정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동이 정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동이 정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동들은 하나님의 그 선포와 선언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가난한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성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순종했는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도 열심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한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순종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냐고요 이럴 수 없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 잘하고 있다 착하다 충성되다 너가 참 완전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냥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시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내 상황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인내하고 견뎌야 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결론이 도출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도 먼저 앞장서 일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9절 말씀은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집화별로 또 한 사람씩 리더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민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민숙이 말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개수하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일을 위해서 각 집화별로 한 사람씩 세우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난한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또 각 집화별로 한 사람씩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가난한 땅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각 집화별로 한 사람씩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집화별로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요수하와 갈렘 말고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요수하와 갈렘만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때에 따라서 해야 될 일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계속 세우셔서 일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원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것도 원해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목사로 사역자로 살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일에 한 번 부름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가 나의 가운데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인이신 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 일에 먼저였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이 먼저였으면 좋겠다 제 안에 이런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함께 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회와 관련해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냥 일반 성도로서 나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지금이라도 찾아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그렇게 세우고 싶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회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 저도 그런 약속의 말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마음 맞춰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강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나갈 겁니다 그냥 저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뭔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붙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시란 말입니다 돌아달라고 떼쓰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다리 잡고 그렇게 매달리란 말이에요 지휘를 달라고 내 안에 평안을 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강구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훨씬 빨리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들 하나씩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에 따른 그 복들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차고 흐르고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